안녕하세요. 좋은 선택을 도와드리는 부동산길잡이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완주군청 3km 인근에 위치한 물 맑고 생활권 좋은 완주군 용진읍 3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외부와 외관 살펴드리며 내부로 이동하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자연 녹지 토지 약 140평, 연면적 58평 두모입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21년 사용승인된 철콘 구조입니다. 완주군청, 돈전주IC, 완주IC까지 약 3km 반경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을 감싼 샤시를 설치하셔서 비가림 등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셨으며 건축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층 사무실 앞쪽으로도 추가 샤시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1층 사무실 내부로 이동합니다. 1층은 18평 규모로 현재 건물주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넓은 응접 공간이 있으며 다이닝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사무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단실을 통해 2층, 3층 주택으로 이동합니다. 2층은 현재 임대중으로 내부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약 20평 규모입니다. 3층입니다. 3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께서 거주 중으로 방 둘, 욕실, 거실, 주방, 베란다, 그리고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지 못한 2층 구조 역시 3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복도를 따라 큰 방, 욕실, 작은 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역시 천장, 벽채의 나무들은 모두 편백나무입니다.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입니다. 난방시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주인 세대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은 영상 하단을 설명란에 붙여 놓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물 유튜브 촬영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